주식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마녀공장이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주식 대박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됐죠. 화장품 회사라고 아시면 될 것 같구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화장품 제조업체이구요. 천연 유래성분의 자연주의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구요. 주요 제품으로는 클렌징, 앰플, 에센스 및 기타 비건 화장품 등이 있다. 마녀공장, 아워비건과 같은 기초 화장품 브랜드와 향특화 브랜드인 바닐라 부티크, 색조 화장품 브랜드 노머시 등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공모가는 16,000원 이었구요. 그때 시가가 32,000원 이었죠. 공모가 기준으로 100%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32,000원 시가를 해가지고 바로 상한가 갔죠. 이때 이제 따상이나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추세적으로 보면 이 종목은 상장된 지 며칠 안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1봉으로 보는 건 의미가 없고 분봉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분봉 먼저 보겠습니다. 5분봉 보시면 지지대가 현재 45,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금 내려서 45,500원, 45,500원 정도의 지지선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지지를 확인했죠. 여기서도 한번 확인했죠. 30분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서 45,500원, 45,500원 지지를 받았었죠. 45,500원의 지지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위로 올라가면 신고가 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5,500원 지지대 확인. 이 종목은 수급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상장된 지 며칠 안됐기 때문에 수급은 의미가 없구요. 이 종목은 신용비율이 제로죠. 상장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당연히 신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장이 되면 한 달,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보호해수 물량이 해제되거든요. 그래서 20거래일, 20거래일 되는 시점이 되면 일단은 보호해수 물량이 해제될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거래일 되면, 한 달 정도 되면 보호해수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급락하게 되면 왜 떨어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보호해수 물량이 해제되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녀공장하고 마녀공장이 아까 화장품 한다겠죠. 화장품이 물론 기초화장품도 만들고 그 다음에 향관련된 화장품도 만들지만 이 종목 마녀공장이 지금 현재 올라가는 이슈는 바로 색조화장품입니다. 노머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어떤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화장품 대용 조합은 어디죠? LG가 있죠? LG LG 생활건강 LG 생활건강 갑자기 이 종목은 내려갑니다. 왜 떨어질까요? 이 종목은 기초화장품입니다. 중국에서 현재 잘 안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LG 생활건강이 신저가 부근이죠. 자 아모레퍼시픽 어떤가요? 여기 신저가는 아니지만 역시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는데 자 똑같은 화장품입니다. 자 클리오 어떤가요? 물론 요즘에 좀 조종을 보이긴 했지만은 고점 위치죠. 클리오가 올라오는 이유는 먼저 얘는 색조화장품입니다. 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LG 생활건강의 아모레퍼시픽은 기초화장품 기초화장품들은 잘 안 팔려요. 중국에서 잘 안 팔린다는 거죠. 근데 색조화장품은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클리오 똑같은 화장품인데 클리오 지금 날아가고 있죠? 색조화장품입니다. 자 아이패밀리 SC 마찬가지죠? 신고가 달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바로 이 마녀공장이 색조화장품 관련되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 분석에 앞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주식 대박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기본적 분석 들어가서 최대 주주는 70.54%네요. 최대 주 가지고 있죠? 네 아마 뭐 어느 정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호의수 물량이 해지되면 어느 정도 좀 빠져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이 단위로 보호의수가 해지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주식회사 마녀공장을 쓰고 영문명으로 마녀라고 씁니다. 천연 유래성분의 자연주의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화장품 브랜드사로서는 클렌징 앰플, 에센스까지 기타 비건 화장품 등을 주요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동사는 마녀공장, 아워비건과 같은 기초 화장품 브랜드와 향특화 브랜드인 바닐라 부티크, 색조 화장품인 노머시 등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게 위에 보시던 것처럼 기초 화장품도 만들고 향관련된 화장품을 만들지만 노머시가 중요합니다. 색조 화장품 이걸로 이 종목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기초 화장품을 움직인다고 하면 아까 LG생활권가라든지 아모레퍼시핑처럼 계속 꼬깔아져야 돼요. 그런데 색조 화장품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실적을 보시겠습니다. 실적은 이제 얼마 안됐기 때문에 실적 보는건 큰 의미는 없지만 참고하시면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작년에 1,000억원인데 올해 1,100억 영업이익은 245억에서 254억 큰 차이는 없죠. 부채 비율은 부채 비율은 20%이기 때문에 거의 무차익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보율은 3,500%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20%죠. 밸류에이션 보시게 되면 자, 1,100원이거든요. 올해 1,100원입니다. 내년 되면 좀 올라올 것 같은데 1,100원 기준으로 당해보면 현재 구간이 PR 한 45배 정도 45배 정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기실적 볼까요? 아, 분기실적은 안나오네요. 예, 분기실적까지는 안나옵니다. 상장세가 얼마 안되가지고 아직 확인이 안되는거죠. 자, 자본금 변동내역은 당연히 뭔가 없죠. 신규 상장을 6월 8일로 했기 때문에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 8일로 상장했다는 얘기는 7월 8일 즈부터 어느 정도는 보호해수 물량이 해지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초, 7월 초에 보호해수가 해제된다. 일부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없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조화장품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를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1개월, 3개월, 6개월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호해수 물량이 해지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거나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여공장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주식 대박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